종목진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진단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성산업. 대성산업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을 해주시죠. 4,500원에 35%. 아, 4,500원에 35%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올해 들어서 가스 관련돼서 많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비중을 좀 늘려오신 겁니까? 한 두 달 됐는데 또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아, 그러시죠. 비중이 35%로 제법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4,000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시 한 번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의구심이 좀 드시는 모양입니다. 많이 들죠. 네. 시장도 많이 빌리고 다시 한 번 이게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라 과연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점은 혹시 어떤 점이세요?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재료 선물이 안 되고 지금 한 번 더 올라갈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이 선이 바닥 같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표면가를 좀 낮춰도 되는데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어쩔지 몰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힘들고 그냥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지 수익을 뭐 크게 바라지는 않으시고요. 네. 손실 없이 나오는 정도에서 목표를 두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산업, 앞으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일지 전략도 함께 고민을 해볼게요. 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성산업. 올해 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자주 거론이 됐던 종목 같은데 다시 한 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승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성산업은 이제 석유 관련주니까 결국에는 유가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유가가 잠깐 유가 차트 좀 볼게요. 확인해보죠. 네. 유가를 보시면은 이게 WTI인데 지금은 지난번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빠져 있죠? 계속 빠지다가 지난번에 오펙플러스에서 감산한다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그 감산 양이 그렇게 크질 않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빠질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러면 끝났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100불대를 지킬 걸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랬더니 깨졌어요. 90불도 지킬 줄 알았는데 깨졌어요. 계속 깨지고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지금 앞으로 올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석유는 자동차 연료나 무슨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쪽이 석유로 화학제품을 만듭니다. 정제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화학제품들 소비가 좀 줄기 때문에 석유에 이제 어떤 소비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먼저 빠지는 게 늘 이쪽 석유 쪽이에요. 제 생각에 지금 WTI 기준으로 95불을 넘어가는 게 쉬울까. 이번에 나왔던 이 고점이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 상당 기한 동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신재생 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아직까지는 택도 없이 모자르지만 그래도 그쪽에 이제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석유 쓰임새는 늘기보다는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유가가 다시 100불 위쪽으로 넘어가려면은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전쟁 같은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내년도에 경기 침체는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75불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유가가 빠지더라도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한참 동안을 6천 원에서 4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달렸거든요.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위 하단일 건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다시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장담을 못하겠고요. 단지 이제 반등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과연 이 겨울 모멘텀이 들을지 안 들을지 제가 사실 그거 자신이 없어요. 보통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요즘 발전소 오면은 석유보다도 가스 쪽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본전가 정도 오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역시 욕심부리기는 어려운 종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라도 이번에 저점을 깨잖아요. 3,740원은 깨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아마 생각에 또 추가 매수해야지 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던져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손절이다. 그때는 손절을 해버리시는 게 낫고 지금 손절 폭이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 해버리시는 게 낫고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장에서 대성산업보다 훨씬 훨씬 더 빨리빨리 올라갈 종목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돈, 현금 있으신 거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장님 대성산업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이미 지금 35%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생각하셨던 대로 매수가 정도까지 부근까지 오면은 그때 매도를 딱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까지는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좀 밀렸을 때 3,74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손실을 메우려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예상 후에 또 움직임이 전개가 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 봤습니다. 대성산업이었습니다. 전화로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잠시 또 저희 유튜브 채팅창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많이 또 남겨주셨는데 종목들이 진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분위기를 타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은진 님께서 후성 보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들 보고 계시죠. 조인 님께서는 현대모비스 갖고 계시는데 오늘 뭐 벤치도 뚫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30만 원이어서 좀 높네요. 청개굴개굴 님, 셀트리온, 붉은 노림의 금호 석유까지 아마도 오랫동안 보유을 하셨던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님, 재갈공명 님까지도 샘표와 함께 엘비세미콘 종목 진단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은 종목 진단을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좋은날림.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9만 100원의 비중 10%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또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현대백화점 9만 100원의 매수를 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들고 계신지도 오래되신 것 같고 맘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인 8만 800원대 부근보다도 더 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마 작년 그쯤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5만 6,100원이니까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손실 약 40% 보고 계신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백화점 오늘 올라주긴 했지만 이 정도 손실로는 정말 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도 또 여쭤봐 주셨으니까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 대처 방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현대백화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현대백화점, 지금 이런 유통주들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유통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고 호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문 닫는 게 비싼 것들은 잘 안 쓰겠죠. 물론 아주 비싼 것, 아주 비싼 명품 쪽에는 좀 달라요, 얘기가. 하지만 전체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명품 쪽은 아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쪽에서 명품이 잘 팔린다 할지라도 다른 쪽의 소비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올해까지는 지금 올해도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30%가 늘었기 때문에 실제 아직까지 실적이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은 거의 뭐 지금 내년도 1년 예상 PR로 보게 되면 5배 이하라서 아마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미 이제 반영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통주들이 그러면 여기서 바닥잡이를 한다고 해서 급반등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내년도까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면 경기가 이제 바닥 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대백화점은 한 6개월 정도는 옆으로 행보를 하는데 그럼 6개월 상당이 어디가 될까 생각해보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6만 7, 8천 원 정도. 이 정도가 6개월 상당일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에 이런 종목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6만 5천 원 오면 빠져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핫한 섹터에 들어가서 수익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든 종목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 안 보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죠.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또 느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쪽 백화점이나 유통 쪽이. 그래서 이 종목은 현대백화점은 좀 기다리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6만 2천 원 정도 오면 그러면 빠져나오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 같은 것들은 요즘에 핫한 섹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 종목으로 손실난 부분을 메꿔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들고 계시겠다 그러면 6만 7천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단기적으로 6만 2천 원 오면 많이 올라왔다 이러고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좋겠고 본정가까지 가는 걸 기다리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권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을 살펴드렸습니다. 유통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선택을 또 해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9만 원 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주가가 5만 6천 원 땅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손실을 내가 다 충분히 메워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 종목으로 버텨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선택은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6개월 이상 횡보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계속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좀 기다림을 가져본다면 상단에 한 6만 7, 8천 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6만 2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은 좀 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관해서는 6만 원 때가 좀 넘어갔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해보시고 다른 종목 쪽에서 수익을 점차 메우는 그런 전략을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난리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달려라 코니님 L.O.T. 백퓸 만 700원에 12% 갖고 계신데 오늘 리포트 영향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오늘 만 7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횡보하는 구간에서 약 한 달 전쯤에 매수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좀 윗고리를 달면서 상승 마감해 줬네요. 종가 기준으로 5.24% 상승하면서 9,840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네, L.O.T. 백퓸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 다루는 기업으로 태양광 관련 주로 좀 분류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실적에 관한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 이어서 조금 더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실적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L.O.T. 백퓸은 이제 진공 펌프 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린룸 쪽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습식을 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권식을 또 많이 하는데 권식 쪽에도 L.O.T. 백퓸의 진공 펌프는 기술력 부분에서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실적 성장이 있을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시장 빠진 것 때문에 빠졌는데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랑 SK하닉스가 거의 바닥 잡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L.O.T. 백퓸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장비주들도 당연히 바닥 잡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지만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아마 내년도 1분기를 지금 반도체 업황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회사들은 그럼 언제부터 투자를 할까? 그러면 내년 1분기 바닥을 지나고 나서부터 그러면 다시 투자를 하고 증서를 할까? 아닐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은 분명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시설을 늘려나갈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별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고요. 그걸 본다면 지금 L.O.T. 백퓸은 상당히 싸고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여요. L.O.T. 백퓸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할 때는 속도에 지금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L.O.T. 백퓸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중에 속도가 좀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해요. 저는 이제 이 종목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다시 또 17,000원, 18,000원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17,000원 일단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정고점이 이제 13,000원이니까 13,000원 목표가 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종목은 아니고 10%시면 제 생각에는 장기 투자도 가능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가령 17,000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단에서 수익률이 거의 한 70% 되거든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 1년 들고 있으면서 한 종목으로 70% 정도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1년 목표치라고 해서 꼭 1년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달성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도 같기 때문에 중기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단기로는 13,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O.T. 백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진공 펌프와 관련된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가 L.O.T. 백퓸뿐만이 아닙니다. 모조리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마찬가지로 L.O.T. 백퓸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거의 2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싸다. 바닥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뭐 부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명확한 종목이니 보유를 해도 괜찮다는 점 비중도 마침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2% 갖고 계시니까 장기 투자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13,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길게 보시면 1년 정도 생각해 보실 때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부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0%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굉장한 수준으로 목표를 둘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L.O.T. 백퓸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라 코리님의 종목이었죠. L.O.T. 백퓸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종목 진단이 많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 조금 뜸해졌는데요.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요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가능하고요. 전화 좀 많이 주시죠. 02325-8209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래그레님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현대백화점 종목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가고 싶다 그래요 하면서 백화점을 거의 다 나열을 하셨네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소비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백화점도 많이 갈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도 갖고 계신 종목들 많이 성공 투자하셔서 많이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좋은날님께서 현대백화점 보내주셨던 분이죠. 진단 감사다는 인사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소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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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 마이크론요. 30% 네 30% 얼마예요? 13,077원이요. 13,077원에 30% 그러면은 이게 추가 매수를 중간에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계속해서요. 그렇죠. 아 일단은 하나 마이크론 뭐 사실 이 종목도 반대체 관련 종목이니만큼 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2만원도 넘었던 종목이 지금 만원 간신히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봐야 될 텐데 선뜻 이게 더 갈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니 요즘 상패들 많이 돼가지고요.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상장패지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요. 저는 언제까지 몇 년이라도 기다릴 수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몇 년이든 기다릴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상장패지 이런 정말 어려운 변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크신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요. 더 살 수도 있어요. 아 출감해수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중 많으시긴 한데 아무쪼록 이 종목에 대한 믿음만 희망만 있다면 쭉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의 특별한 변수는 없는지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신규주문가님 하나 마이크론의 상장패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계속 보유할 만한 종목인지도 검토를 좀 해주시죠. 하나 마이크론 상장패지 확률은 0.0000001%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령 이제 뭐 내부에서 횡령이 뭐 엄청난 금액의 횡령이 일어나지 않는 한. 증시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상장패지는 전혀 관계없는 종목이고요. 하나 마이크론은 이제 그 후공정 업체인데 근데 이제 상장패지 걱정을 할 만한 종목을 왜 이렇게 모아가셨어요. 아마 그 투자하신 지 오래 안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 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텅키를 받아서 주로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랑 상당히 좀 관계가 많겠죠.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업황 안 좋다고 하니까 당장 뭐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 3분기 실적도 보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익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 대비로도 한 40% 감익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을 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다시 좋아질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업황하고 비슷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모리 업황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질 만한 요인이 뭐냐면은 하나 마이크론에 이제 베트남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 하나 마이크론 비나라는 이제 공장이 있는데 지금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쪽에다 공장을 세운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지분율이 100%이기 때문에 연결이 100% 됩니다. 네. 근데 그쪽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원가 절감이 상당히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황이 바닥지고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 마이크론은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당연히 거의 뭐 주가 회복이 될 만한 종목이고요. 단지 이제 내년도 1분기가 메모리 업황 바닥이라면은 이 종목도 아마 14,000원 넘어가는 게 내년도 한 3, 4월이나 돼야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14,000원 넘어가기는 좀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넘어가주면 좋지만 합리적일 걸로 보고 있고.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당장에 반등은 안 나오겠지만 가지고 계시면은 뭐 일단 본정가까지는 올라갈 텐데 지금 기간이 관계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사지는 마시고요. 30% 이미 많죠. 네. 더 사지는 마시고 한 번 이런 경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었더니 수익으로 돌려가지고 좋은 종목은 수익을 꼭 내드라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주식도 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원래 좀 물렸다가 그리고 이제 수익 낼 때 굉장히 또 수익이 또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늘 하게 해주는 게 주식이에요. 다만 좋은 종목일 때. 그렇죠.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죠. 그런데 하나 마이크로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18,000원이 딱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딱 PR 10배 수준이거든요. 일단 18,000원까지 장기적으로 이건 내년도 한 6, 7월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장기 싫다 그러시면은 뭐 한 내년도 한 1, 2월 정도에는 뭐 13,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본정가까지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그 정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18,000원까지. 그런데 18,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팔지 마시고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아마 뭐 들으시면서 안심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하나 마이크로는요. 이 상장 폐지 걱정을 그럴 종목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좋은 종목을 잘 잡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업학 자체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아주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린 거고 내년까지 좀 길게 바라보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회복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 13,000원 단까지는 내년 봄쯤까지 보면 충분히 뭐 그 이전에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시자면 1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8,000원까지 진짜 갔다. 그때는 더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때 문의 주시면서 종목 진단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더 사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더 사는 건 추천하지 않으시죠? 네, 그 종목 사지 마시고요. 지금 빠른 게 2차전지 쪽에 많이 있으니까 2차전지 쪽에 사시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시면 여기에 더 담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보는 게 좀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도 웃음이 들리네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쪼록 만족스러운 진단이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마이크로 살펴드렸고요.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채팅자 지금 잠깐 한산해졌는데 여러분 종목 진단 계속 좀 남겨주세요. 어떤 종목 진단이든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골라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붉은노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금오석유거든요. 이 금오석유 사실 종목 진단이 간간히 좀 들어오는데 매번 참 어려운 진단 내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요. 17만 원입니다. 비중이 이번에도 비중이 적지가 않은데요. 30%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금오석유가 지난해 한 봄쯤이죠? 한 5월쯤에 고점이 거의 30만 원 부근까지 육박했던 종목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급등을 좀 기록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는요. 지금까지 차트 보이시죠? 쭉 내려왔습니다. 좀처럼 반등하는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종목인데 현재 주가는 13만 5천 5백 원이고요. 매수하셨던 17만 원. 이때 당신만 해도 사실 많이 내렸다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오석유에 지금부터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은지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무관님 금오석유입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금요석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계통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죠. 그렇죠. 다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적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냐 밸류가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냐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 경기 전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유화학 종목들은 아마 한참 동안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금오석유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코로나 수혜주였거든요. 장갑 만드는 재료. 그렇죠. 그거 이제 상당히 잘 팔리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지금 다 반납을 했죠. 사실 반납을 해서 바닥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은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바닥이 나오게 되면 금오석유도 거의 바닥일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계통에 대한 업황 전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좀 사실 좀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단지 이제 금오석유는 이제 같은 석유화학 계통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신소재 쪽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장점은 뭐냐면 밸류가 지금 상당히 낮아요. PR 12개월, PR이 지금 4배 정도니까 분명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 올라갈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차트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조금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15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가 아마 기술적인 반등의 단기 목표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올라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조금 손실 줄여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좋고 석유화학 쪽에 지금 뭐 종목과 관계없이 그쪽 업황 전망이 그리고 지금 투심 자체가 이쪽을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화학 쪽으로 잘 언급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일단은 좀 피하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15만 원 이상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일단은 좀 탈출하시는 걸로 손실 줄여가지고 나오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살펴드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사실 금호석유뿐만이 아닙니다. 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모조리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업황 자체가 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석유화학 쪽에 업황이 좀 돌아와야 경기도 좀 살아나고 해야 이쪽이 다시 한번 빛을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내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호석유를 17만 원 매수하신 가격 있죠. 이때까지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그 전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호석유가 업황이 돌아와서 주가가 쭉 끌어올린다. 이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술적인 반등 주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분할해서 매도를 해보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나은 있는 손실은 다른 종목 쪽에서 좀 더 발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택하셔서 손실을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붉은놀림에 금호석유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주투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또 올라와 있네요. 감사님께서 대성에너지, 아까 저희가 대성산업 받으려 했는데 대성에너지도 종목 진단 들어왔고요. 소스라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효성OMB입니다. 효성OMB, 이거 전쟁 터지고 나서 자주 언급됐던 종목인데 갖고 계시는군요. 매출이 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하다는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레그레님, 날바날바 귀순이라 그래요? 노래 이야기를 갑자기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하나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이 있거든요. 블레스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진에어를 보내주셨네요. 저가국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이번에 비주금은 많지는 않으시고 9% 갖고 계시거든요. 떨어지기만 하는데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에어 최근 들어서는 밀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거죠. 14,4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진에어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진에어 그리고 항공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봐주시죠. 일단 진에어는 지금 저가항공이고 예전에 일본 쪽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은 일본 쪽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무비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그 부분이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8, 9월 달에 이미 그게 한번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리오프닝 얘기 사실 자주 나왔는데 잠깐 잠깐 가다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주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에어는 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박스권일 것 같아요. 13,000원에서 18,000원 박스권을 지금 달릴 걸로 보고 있고 반등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일단 그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 이상 나올까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은 좀 들고 지금 이 종목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비중이 9% 갖고 계시네요. 네. 9% 많지는 않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반등 나오면 한 16,000원 단 121선 정도 오게 되면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빠져나오게 된다. 물론 이제 그 일본 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이 회사 보니까 지금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적자가 나게 되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약간 좀 관리 종목으로 3월달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초 되게 되면은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위기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도 급히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 전부터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별로 그렇게 약간 좀 걸려요. 반복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16,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13,000원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비중이 크진 않으셔서 그런 식의 대응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에어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빨리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13,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손절 필요할 것 같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도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16,000원 정도 고정도 도달하게 되면 일단 탈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다시 한 번 또 주가를 크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진에어 살펴드렸고요. 블레스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또 블레스님께서 감사 인사도 남겨주셨고요. 아 그래그래님 아까 그 노래 제목 말씀하신 게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아 그래서 대성 말씀하신 것 같군요. 자 종목 진단 계속 하나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인데요. 조금 전에 진단이 들어온 종목이죠. 소스라님께서 신청해 주신 효성 O&B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효성 O&B 매수 가격이 9,81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매출은 늘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효성 O&B 올해 들어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도 거기에 속했고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또 갈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신규수 전문가님 효성 O&B 종목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효성 O&B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죠. 예전에도 테마주로 활동을 했고요. 효성 O&B를 실적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걸로 이 종목을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인데 어떤 테마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곡물 쪽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수출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사실 어제 기상가 보니까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작년보다 줄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준 게 얼마 안 돼요. 예상보다 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출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시안을 뒀기 때문에 지금 그 곡물 수출하는 항구를 러시아가 터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터줄 거냐 안 터줄 거냐를 지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가령 러시아가 그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곡물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됐다 이러면 곡물주들이 추가하락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차트상으로 본다면 바닥을 그리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딱 만 원 선을 넘어가려면 오히려 협상이 잘 안 돼야 되겠죠. 러시아 쪽에서 뭔가 좀 목니를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9천 원 이상 올라오면 뉴스 같은 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790원이 이번에 저점이네요. 여기 깨지게 된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투심 자체가 좀 약화됐다든가 7,790원 깨지면 지금 일종의 테마주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9천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뉴스를 보시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별 뉴스 없이 본정가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한 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O&B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지난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쉬움을 드려 하고 지금부터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수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략 포인트 좀 봐주시죠. 제가 지금 이제 매수 사인을 지난 금요일부터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목요일날 밤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도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CPI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불안감이 피크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11월 달 F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전에도 지금 이렇게 반등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10월 달에. 그랬다가 이제 FMC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가라앉았다가 끝나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바닥 징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바닥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상당히 좀 싸요. 싸고 적어도 지금 정강이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목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 좀 사보자 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적에 2300 정도 지금 가게 된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당장 내리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좀 한 번 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파가 된다면 2450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 반등이 거의 내일이면 마무리 국면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 반등은. 그러면 시장 또 가라앉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순환배가 돌면서 종목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가려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종목 장세와 대비돼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은 이제 싹수가 별로 없는 종목들은 좀 교체하셔야 됩니다. 출현내고. 네. 그리고 교체하시는 작업들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 좀 공방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종목 장세에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그 언급해 주셨던 내용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 7시에 공개방서 준비돼 있으시죠? 네. 7시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매수 얘기는 정말 8월 17일 이후에 두 달 만에 드리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매수 신호를 한 번도 안 드렸어요. 두 달 만에 드리는 매수 신호입니다. 수익은 어디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는 반등 장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방송입니다. 오늘 저녁이에요. 7시입니다. 두 달 만에 매수 신호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수익을 그래서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 해답은 잠시 후 7시에 신기수 전문가의 공개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전문가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